오징어 배가 된다, 오징어 배가 된다, 오징어 배가 된다. 진짜요? 진짜요? 가만있으면 지금 불을 꺼야 될 것 같아. 바닥이 타고 있어. 어? 바닥이 타고 있어. 어? 진짜요? 어. 일단 빨리 입었고 제가 한 번 바닥이. 아이고. 제가 한 번 바닥이. 아이고. 아이고. 빨간데? 어떻게 여기? 물 보이지, 물. 물 보이지, 물. 물 봐야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물 좀 볼까요, 물? 아니야. 여기 떠가지고. 여기 떠가지고. 집. 집이 탄다. 어이씨, 내 집. 어이씨, 내 집. 팔살 부어, 팔살. 어, 부어. 계속 부어. 에스, 에스. 계속 부어. 에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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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이씨, 내 집. 에스. 에스.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온돌방에서 잘 뻔했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 진짜 두 개까지 기억 남을 것 같아. 우리 자는 거를 이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화면을 보니까 별이 잘 안 보이잖아. 이거는. 비 오는 것 같은데. 사실 비가 분명히 올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멀미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깨를 이렇게 끌렁끌렁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멀미 나실까? 이거 계속 찍고 있는데. 진짜. 우리도 멀미 나는. 저희 스태프들이 멀미의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봤었고. 아주 사방으로 막 흔들리고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너무 막막했어. 자리 깔아야지. 너 그렇게 자는 거야 지금? 엄마야. 응? 아빠야. 애들아, 응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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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런데 음악. 우와. 우와,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